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 정의 삼각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블랙홀에 빠진 모습인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 뉴스앤에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초선 인터뷰 코너로 출연하셨는데 역대 인터뷰 최단 시간이었다고.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강아랑 앵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출연은 또 처음이네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현안에 관련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이 도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오늘 오후까지도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망원으로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할지 안 할지 계속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희 방송 한 1시간 정도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 발표가 있었죠.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양국 간의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을 좀 했겠죠. 오늘 박수현 수석 비서관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본다면 한일 간 협의는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는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게 주 내용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일본 정부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논란을 일으킨 만큼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지 대화가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이번 결정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당 내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좀 했겠죠. 과연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확인을 했을 텐데 그 부분 역시도 이번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여당은 지급 기준 논란이 되자 소득하의 8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를 했습니다만 먼저 홍남기 부총리가 80% 지급을 절대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80%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차이는 1.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1.2조 정도의 캐시백을 돌려서 여기에 증액을 통한 1.5조의 재원을 만들어서 전 국민으로 가자라는 것이고요. 우선 국민들께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기조를 흐트러뜨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곡관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 차원에서 80%라는 것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고 저희가 민주당의 지난 오랜 역사 이래 예결의 전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이 부분을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논의를 진행했던 거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당론을 결정한 이상 저는 이 부분에 맞춰서 갈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내일부터 예결의에서 논의를 20일, 21일 시작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긴다고 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부총리 해임 권위안 이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서 정부 입장을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양쪽에는 협상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총리 해임 권위안은 없을 것이다. 이해하겠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섭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 번복을 한 상황에서 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두텁게 지원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압박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돌파를 해나갈 건가요? 내일과 양일 간에 거쳐서 있는 예결이 저희는 이제 개수조정 소위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첨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선 지금까지 선별이나 아니면 전 국민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희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난 내용들 그 사이에서 백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선별지원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이나 저희 당이나 가고자 하는 바는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주자 그중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넓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가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앞서서 민주당이 경선 연기론을 꺼내들면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방역도 잡고 또 흥행도 잡고 이거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선 예비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예비 경선을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세 번의 국민 면접과 네 번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나서 충분한 견인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너무 늦출 수는 없되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주 연기론을 오전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 이후에 내부에서는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국감 시기를 감안을 해서 4주나 5주가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절충안이 오늘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의 대선 주자 투톱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대세 후보 주위에서 때리기도 점차 가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게 네거티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는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후보 간의 각축전을 벌이는 것 자체는 당 경선 흥행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도 너무 조용한 선거보다는 상호 검증을 하는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자체가 본선에 진출하시는 분에게는 백신이 될 거다라는 게 저희 송영길 대표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상호 비방은 좀 자제를 하되 검증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경선이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야권 쪽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는 야권의 잡룡이자 국민의힘 평당원이라는 소식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 새고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좀 지지율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두 대권 주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분이 오랜 공직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나오던 당시에 메시지가 또 비슷했고 그 시기에 했던 활동들이 또 비슷하셨어요. 우선 대선 주자로 나오기까지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초반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검증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본인이 입증을 못했을 때 또 국민들에게 대선 주자로서 비전을 못 보였을 때 국민들이 실망감이 크겠죠. 이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겐 대입이 된 것 같고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제를 끝내는 날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되고 또 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에서 같이 뛰고 있는 주자들에게 또 검증을 받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본인이 잘 입증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정부 고위관료 출신 3명, 2명은 등판을 했고 한 명이 오늘 또 등판 선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 제3지대 출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시선, 입장은 어떤 건가요? 공의의 세 분이 공직을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의 바로 정치로 출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크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이런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간의 고위공직 생활을 했던 또는 그 전에 했던 공직자로서의 의무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3지대로 갈지 아니면 대선으로 갈지 지방선거로 갈지 사실 명확한 메시지는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가기에는 본인의 명확한 색깔이나 그리고 비전 같은 것들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인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번 질문은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의혹 5인 탈당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과거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서 활동하셨고 지금은 원내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직접적으로 한 분 말씀을 하시니까 우상호 의원과의 관계는 제가 깊기도 하고 제 정치적인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워졌던 당시에 관련된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론으로 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로 해드린 이상은 선당호사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모두가 다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선당호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쯤 종결이 될까요? 글쎄요. 그 종결 시점은 저희가 더 이상 재촉은 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전수호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하셨는데 선당호사를 직접 부탁을 하셨습니까? 사실 뭐 출연 전에도 좀 뵙고 왔습니다. 오늘 출연 전에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들만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워낙 당을 사랑하고 오랜 당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 대선 전국인 만큼 정말 원내대변이로서 정말 하루하루가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뭐... 네.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시죠? 지금 원내대변인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이제 간사 겸 대변인을 또 겸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 언론 대응들이 제 역할이기도 한데 우선 경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변인 이란 직업 자체가 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들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뭐 의무감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랜의 목표와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당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맡은 역할 중에 하나는 언론개혁이라는 저희 당의 큰 개혁과제가 남아있고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이 세 가지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3년 만에 만났네요. 네. 3년 만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2년이 3년 만에. 앞으로도 의정활동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여야정 대치 그리고 가열되고 있는 여야 대선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